K-푸드 조리 전공 베이커리 베버리지 전공으로 북남권 나라들의 유리와 서양식 유리, 그리고 제과제빵 및 음료와 한국의 전통음식, 발효음식 등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조리예술학부는 교육부에서 조리특성화 대학으로 선정하여 45억의 지원금을 받아 K-푸드 스타셔프를 교육하는 양성기관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왁스와의 MOU를 체결하여 한식 세계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학기를 이수한 졸업생들은 80% 이상 취업을 하고 있으며 국내 현장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푸드 조리 전공은 경남 유일의 대한민국 조리 명장 강현우 교수님께서 직접 강의를 하고 계시며 K-푸드 스타 셰프 육성사업을 통하여 최고의 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K-푸드 조리 전공, 동아리, 수절학은 어린이 문화의 집, 노인정, 장애인 복지관 등 공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각종 요리대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졸업한 선배들과 연계하여 팝업 레스토랑을 통해 실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한국식품조리학과에서 K-푸드 조리 전공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교육과정에도 상당 부분 변경되었습니다. K-푸드 조리 전공의 실무 교수님은 3분입니다. 대한민국 요리명장인 강현우 교수님과 태극호텔과 대기업에서 경력을 쌓으신 조리기능장 조성순 교수님과 최영호 교수님이 있습니다. K-푸드 조리 전공의 이론 교수님은 2분입니다. 영양조리이론 전문가 이미옥 교수님과 푸드 스타일링 전문가 조숙진 교수님이 있습니다. K-푸드 조리 전공 학생들이 사용하는 실습실을 소개합니다. 학생 개인이 각자의 자리에서 모니터를 통해 교수님의 실습시연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실습을 알 수 있는 첨단 실습실과 전통 한식 문양이 특징인 이론 강의실과 실무 실습실, 발효 수업에 사용하는 장독대, 병과 수업에 떡을 제조할 수 있는 기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속의 한식을 알리기 위해 K-푸드 조리 전공 학생들은 해외대사관, 한식의 날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왁스조리사 연맹에서 개최한 대회에서 수상까지 했으며, 국내 342건의 요리대 수상을 기록하였고, 해외에서 스타쉐프를 조청하여 글로벌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자기 개발을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하여 한국의 전통 장류의 발효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특강과, 창의적인 요리를 개발하는 창작요리 특강 및 현장 전문가를 조청하여 취창업을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K-푸드 전공은 지역민을 위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보훈청 어르신들을 위한 요리로 배움과 나눔 교실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공 대표 동아리 수절학은 지역 주민들에게 조리 재능 기부, 음식 나눔을 통하여 소통하고 있고요. 또 장애인 복지 간에 주기적으로 요리 교실을 운영하여 봉사의 미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졸업하는 학생들의 취업을 동호하기 위해 해외의 전공 관련 기업과 MOL을 체결하고, 전공 교수님들의 연구를 통해 특허 등록을 총 38건 이루었으며, 특허 출원 15건과 기술 이전 1건을 달성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재학생들의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하여 취업 연계 프로그램인 한식진흥원 사업에 도전하여 선정되었고, 한국문화재재단의 대학 청년 전통음식 전승교육에 선정되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서는 YCMP를 통해 스스로 캐리어를 쌓아가야 합니다. 1학년 때는 진로 설계 및 목표 설정을 해야 합니다. 2학년 때는 경력 개발 및 포트폴리오 준비 멘토링 지도 강화, 3학년 때는 목표 관리 포트폴리오 관리 이력서 작성, 4학년 때는 커리어 맵을 완성하고 목표를 이루어 취업에 성공합니다. 한국식품조리 전공에서 배출한 우수한 인재들입니다. 삼성 웰스토리의 채용수의 12명, 파크 하야토 호텔의 황재상, 러시아 대사관 친정석, 롯데호텔 이규원 등 다수의 학생이 있습니다. 한국식품조리 취업실로는 특급호텔과 단체급식, 식품연구소, 고등학교 실무교사 등 취업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자, 잘 보셨나요? 우리 K푸드 조리 전공을 통하여 많은 경험과 지식을 얻어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